嫌ák 어우 반응 좋았고 아, 이리 좀 봐봐. 어우. 아, 싫어. 트레이너 아닌가, 이거. 아이고, 일로 오면 갈 수가 없네. 망했네. 하핳. 히든? 오, 마이 갓. 아, 점프 생각보다 다행이다. 안돼! 안돼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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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. 버려야돼, 진짜로? 아 너무 높아 보여 오케이 여기 밑에 또 톱니가 있거든요? 아 서로 막아나지 않았을까 좀 불안하긴 했는데 어째서 아 뭐 파워를 터뜨려서 동전을 떨궜어 봐야 의미가 없잖아 망한 각인가? 어허 설마 두번째로 나오니? 예에에에에에이 만들 glue έχ 마가났니? 휴 뭐 하자는걸까 도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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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왓츠? 이 문은 아까 거기일거 아냐 꽃 아 나 이거 쳐가지고 근데 망했네 왜 안넘어가죠 아아 애초에 내리는게 아니라 그냥 가시를 밟았어야했나? 근데 밟으면 높이가 되나 저게? 아아 아 못 넘어가? 쓰읍 높이상으로 넘어갈법도 했을거 같긴 한데 아아 신발이 계속 필요하네 이거 아닌가? 여우 아침 뜰 드라맨 주의 쓰읍 주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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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름 아 이러지마 이러지마세요 올라갈쎄요 올라갈 수가 없는데 와아 이거 뭐지 그러면 빠르게 가야된다고? 그럴 수가 있나? 벽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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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나갑니다 죽었다 우 오케이 여기만 지나가면 끝나네 얘가 날 계속 안 따라오고 한번 뒤로 갔다 오네 덕분에 편하게 깼습니다 아유 슈퍼바리오 월드에 슈퍼바리오 월드에 슈퍼바리오 월드에 스피드런이구만 아 잠깐만요 어...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이거? 설마 미디어오니? 어... 죽을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안탱겼더니만... 어... 그냥 가지는구나? 저는 이 가시가 보여가지고 더 이어져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었네요? 퍽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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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왓츠... 아... 뒤로 던질까? 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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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든? 오 마이 갓 오우 웬 스프링 아쉬 그냥 지나가야 되는군요 오케이 아 이런 어 한번 빼야 돼? 그러면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지 네 마리오 원에서는 안 되죠 오 마이 갓 아 아 아 아 아 왜 튀어나오려고 하네 아 아 그거 밟고 밟고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거기서 대포가 버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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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 워 이거 쿠파나 싸우고 끝나니? 대체 워 竹 아아.. 요시 === 이거 어떻게 올라가지? 나갔다! 흐으으... 한번에 지나간다 앗! 와앗!! 까비 예스 오 예에에에에에 땡큐 누구씨는 안돼에에에에에 이 도저도 아니었어 으아... 요시인데? 요시 어디갔어? 이거 뭐야 이거 나올때가 됐지 파야 좀만 뒤로가 제발 아아아아아아 0.1초 잠시만요 여기서 놀아주세요 뒤로 정지 점프 한번 하자! 아 인간쪽을 너무 안하네 점프를 진짜 쥐이이이이이이이 세이브 위치가 안 좋아요 나오자마자 요시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바로 가면 요시를 못하고 요시가 떨어지는거 한번 본 다음에 오히려 왼쪽으로 가면 이제 다시 리셋이 돼가지고 요시가 나와 하나는 주자 하나는 주자 그렇지 엄청난걸 주는구만 이거 달리면 꽤 끝나는거 아냐? 쿠파가 길을 열어줬구나 고맙다 마침 쿠파가 길을 뚫어줬어요 쿠파가 길을 뚫어줘요 쿠파가 길을 뚫어줘요 쿠파가 길을 뚫어줘요 쿠파가 길을 뚫어줘요 Jeez! 쿠파가 길을 뚫어준다 udo